미국 국무부가 11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발을 발사하자 미국 정부는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사에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를 보색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히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이후 113일 만이며 당시 국무부는 세계 각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동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25일 오전 6시 53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한국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미한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히고 특히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북핵 수석대표들도 전화회담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일본 정부도 북한의 발사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도발이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북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한 북핵 수석대표들도 이날 긴급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또 양측은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미한, 미한일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역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높이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낙하 위치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2지 바깥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77차 유엔총회 참석자 방문한 뉴욕에서 지난 21일 진행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미국의 타이완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타이완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중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는지 고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어떤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소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핵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하고 미한 안보 동맹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세계 시민의 자유수호를 위해 과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있고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북중 화물 열차가 150일 만에 운행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완화가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지만 운행 규모나 지속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 쌍방은 양국의 변경 관련 조약에 근거해 우호적 협상을 거쳐 단둥과 신의주 한 구간의 철도 화물 운송 체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양측은 계속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안정적 운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북중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중 화물 열차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8월께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1월 16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단둥이 도시를 전면 봉쇄하면서 지난 4월 29일 다시 멈췄습니다. 해상 교역에만 의존해 물자 부족을 겪어온 북한은 지난 8월 10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뒤 중국에 지속해서 화물 열차 운행 재개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내 백신 접종을 처음 언급한 것도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발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봉쇄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역책을 쓴 이유는 결국 중국 측의 우려를 덜기 위한 이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고요.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최근 중국 측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 당국이 단둥 등지에 나가 있는 자국 무역 일꾼들에게 교역 재개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그러면서 운반될 물품들은 식량과 비료, 건설 자재, 의약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가 김정은 체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주민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외부 정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날 제19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 개막식 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준다면 한강의 기적처럼 대동강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며 억압적인 김정은 체제 아래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북한 인권재단 설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0년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에게 서신을 보내 사건의 사실을 밝히고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는 유족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유족 측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지난 23일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을 돕기 위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어 방한 기간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버지에게 찍힌 낙인 때문에 유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들었다며 국제사회와 유족을 잇는 가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은 살몬 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더는 사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이 없어야 하며 아버지의 죽음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가족의 아픔과 북한의 실태를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